안녕하세요 저는 콩떼려짐에 다니는 왕노 동재현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악! 제가 알맞게 되면 자연수박 무술에 보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방법 중에서 세분수를 가분수로 곱쳐서 계산하기로 해볼겁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우선은 가분수를 가분수로 곱쳐야되니깐 16 곱하기는 32이고 32 곱하기 아 32 더하기 3은 35니깐 16 부분에 35이고 거기다 28을 뽑합니다. 여기서 약분을 하면은 이거는 8이 되고 이거는 9가 됩니다. 그러면 35 곱하기 그 안에는 315가 나옵니다. 그러면 8분의 315이니깐 거기서 또 2로 곱하면 갈 때 또 약분을 올려주면 그러면 그 우진 4와 315가 됩니다. 여기서 우진을 내면 우선 315가 나옵니다. 우선은 7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78과 4분의 3이 됩니다. 그동안 저의 발표를 훌륭합니다. 거기서 잠시 후에 4분의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이 됩니다. 집사는 3분의 3이 됩니다.